그녀는 안테나가 있어서 막 방해되잖아요 자라고 다시 부시라고요? 전 그렇게 해버리니까 방금 사과 자랄때 계속 걸려요 어차피 짙은 계통으로 덮일거라서 대충 하려구요 안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안하려고 했더니 너무 벌어진게 눈에 보여가지고 단차가 심하니까 일단은 강력본도로 어우 강력본도 진짜 안갈리는데 근데 퍼터도 뭐 강력본도 가시려면 한 400번 400번? 그거 쓰셔야죠 400번 아니면 320번 그럼 그냥 일반 퍼터면은 퍼터면 몇백번 근데 퍼티 단점이 수축이 심하니까 시간 지나면 점점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간접촉제는 들어가진 않는데 징그럽게 안갈린다고 대신에 뭐 라커치를 하면은 잘 보이죠? 아 그래요? 적나라하게 보인다가지고 근데 저번에 코브라 얘기할때도 이짓거리 했던것 같긴 한데 아 그래야 그 쿠제븐거 그새가 그 하새가 계속 심나네갖고 나는 한정판이라고 했었더니 뿌리다가 중간에 서페이서를 뿌려보시는거 살짝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 보시고 물로 한번 닦아내요 그냥 이 상태로 어차피 또 서포즈를 또 하니까 서포즈를 뿌리고 한 번 더, 서포즈를 한 번 더 한다고? 아 그 상태 보는거야? 네 상태 체크 하시면서 그럼 화이트로, 화이트 서포즈를 해요? 아니 그냥 회색 서포즈를 해요 회색 서포즈를 해서 그냥 정말로 드러나요 근데 이게 막 그 반짝이는 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상태로 굳어버린 거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예 네네네 다 측정道 진상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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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